이춘인 전사님께서 목요일에 목요일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제 토요일 저녁에 부탁했고 오늘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엄청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한 번도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인생에 축복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듣는 자예요 저도 부흥회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열타임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은요 그냥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 마음으로 딱 들으면요 들려요 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들려요 부모의 마음도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귀로 들으니까 그냥 스쳐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 마음으로 딱 들으면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이어가실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치현사님 나오셔서 계속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에 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난 주일 저녁부터 열 타임을 가지셨잖아요 부흥성애를 하셨는데 거기서 함께 삼박사일을 몇 분 같이 가셔서 같이 자고 또 말씀도 계속 먹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 지체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또 순종하느라고 어제 저녁에도 또 전화 안 했는데 오늘 또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강행 중입니다 마음이 순종을 하고 또 우리가 다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더 유익이 있어요 확실히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참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에 저희 가족이 떼로 왔습니다 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저희가 개업을 하고도 사실은 멀리 살아요 언니네는 전주에 살고 또 동생은 서울에 살고 지금 또 남동생네는 안산에 있지만 다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언니네가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까지 아버지는 여기 오시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분 좀 적당히 미절하게 늘 이야기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여기 와 계십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랬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시로 사실 안산을 가서 제가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가 않으신데요 너무 정직한 말씀이죠 그것이 안 믿어지셔서 마음으로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더 이번 부흥성회 때 저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정말 이렇게 잠깐이라도 전하고 싶어도 제 남동생도 대화를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꼼짝없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신났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요 제 남편에게 그동안 사업장 자꾸 벌리고 힘겹게 살고 제가 옆에서 아주 지쳐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밤새도록 에어컨 고장 나면 밤을 새워가면 고칠 때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수시로 보면서 저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 세 끼 먹으면 됐지 웬 고생이냐 이러고 제가 불평을 때로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모든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으시구나 로마서 14장 사절이잖아요 세우시는 권능이 오직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날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전에 하루하루 아무렇지 않게 매일매일 체바퀴 돌 듯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날들이 모여서 모여서 오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오신 건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 해드리지만 정말로요 이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수는 적지만 항상 우리끼리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존경한 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대로 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 이 교회에 우리 하늘향기 교회에 이 상승선을 타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부모님들이 가까운 우리 형제가 이렇게 와 있어요 평소에 제가 그렇게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막 정이 있어서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오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나와 피부치기를 나누는 가족들이 엄마의 그 기도가 응답을 해서 이 자리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새날을 주신 게 감사하고 그 새날이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날을 주심에 대한 그 감격도 제가 새롭게 오늘 새벽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큰일을 하실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금방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가 또 평화가 도래한 것 같더니 요즘 또 암흑이 다시 돌아온 것 같고 그렇던데요 제가 많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람이 보장권을 믿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성자 성자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용민이 형제의 명확한 정확한 보금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개미가 정말 개미에게 사랑한다고 아무리 사람이 전해도 못 알아듣는 그 개미들을 향해서 변신을 하잖아요 사람이 개미로 변신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개미들이 정말이야 하고 돌아서서 같이 그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또는 우리 목사님이 그 애화를 참 좋은 걸 드셨어요 개구리들끼리 우물 아래에서 놀아요 물만 보고 놀아요 그런데 이 밖에 아마 물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잎사귀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아 밖에는 이런 잎사귀가 있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똑같은 개구리가 놀러를 어떻게 들어왔어 거기 와가지고 세상에 밖에 어떤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야기해 줄 때 개구리들이 알듯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제3차원의 세계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그것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육실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가 죽고 또 부활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계속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니까 자꾸 저도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늘 붙들고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순교신앙은 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상상을 해보지만 진짜 총으로 한 방에 딱 가는 거면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는 과연 순교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 찾아 찾아오게 된 게 우리 하늘향기 교회였어요 그리고 부활 복음을 전에 듣고 계속 전에 들으면서 성령의 비침을 받으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게 되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그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준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걷고 뛰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던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볼 건데요 무엇이 복음인가 기쁜 소식인가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15장에 바울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까지 먼저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보고 보고 직접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3,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 교회는 그것을 죽도록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붙들고 또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것을 보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저는 정말 보입니다 얼마나 저희 교회가 창생해질지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그동안에 또 한번 봐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선포가 됐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정리가 됐어요 부부 사이로 이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이 지체들이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처럼 이 부부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생명이 나는 것처럼 낫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지체들이 똘똘 뭉쳐서 몸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가면 생명을 계속 낳게 되는 그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비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의 30절 31절 조금 바쁘시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기에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혈로증으로 알아 그 괴로웠던 그 여인도 고치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잖아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더 많이 있었겠지만 오직 알게 하시고자 했던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서 그를 믿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의 아들로 오셔 이것도 믿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가 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너무 기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시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얼마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때요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어제 태환이와 승환이가 잃어버려가지고 놀랬죠 그들이 엄청 생기고 우리 뒤에 놀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놀아도 피곤치 않아 그거 보면 생명이라는 게 그런 힘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자녀들이 보내줘도 못 갑니다 다리가 아파서 저희 엄마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생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귀한데 이 생명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사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금은 관념이나 신념이 아닌 실제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아주 에너지가 일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환란을 만나면 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보금이 무엇인가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신약 로마서 1장입니다 보금 정확하게 보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가 떨립니다 사실은 손이 떨리네요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보금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 다 약속하신 것이다 거의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게 300개가 넘는 말씀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성취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내가 예수야 라고 이런 가짜 예수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한 40매이 넘을 거예요 교주들이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증이 안산옥 옛날에 그 사람 같잖아요 그때는 장길자 여사가 또 나와서 그 흉내를 내고 있고 또 이만이라는 신천지이 거기서 자기가 또 교주 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인 걸 우리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그러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런데 다이소 혈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다 가짜들인 거야 이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게 너무 사실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미혹의 영이 쉬우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다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이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곧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면서 답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죠. 이렇게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는 사실 구약시대에는 삼중지이라고 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른부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른부음.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라는 그 한 분에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셔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분이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안받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역할을 우리 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셔서 그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는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너무나 확실하게 와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까 고림도전서 15장 우리가 2자리도 읽었잖아요. 먼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것을 잘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구전. 구원 얻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 마태문 7장에 보면 주여주여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요. 그것으로 또 교회도 섬겼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해만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다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은 어디로 온 데 간 데 없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요. 그렇게 섬기고 간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요. 자기가 겸손할 수 없어요. 언젠가 모르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요. 누가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정말 주여주여 입술로는 하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마음 외에 주인이 없다는 거. 자기가 주인인 걸 아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고 그게 마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중심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일이 쓰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지만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된 자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마귀 새끼니까. 마귀 새끼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심 많던 도마도 있잖아요.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도 그거였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베드로를 덧붙거나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부서를 쓴 야고부 또 유다서를 쓴 유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함께 살고 있었던 형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실 때 오히려 찾아와서 미쳤다고 그랬던 거예요. 형제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야 정말 뜨겁게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 형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만방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절을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다 야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다 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전혀 주저차 않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부홍성회 때요. 목사님이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전하셨을 때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들었고 또 경험이 되는 바가 뭐였냐면 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선포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좀 제가 많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놓고 하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정말 그때도 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 요나의 표적인 오직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반복되니까 질려. 이게 아니라 계속 들려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누군지 들려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눈꺼풀 어둠으로 쌓인 이 눈꺼풀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은 아주 그냥 그 우리 세상에 그게 존재한다잖아요. 블랙홀이. 그 속에 들어가 빨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자 모재를 보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9대를 보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행복한 것 같아. 뭐냐 하면 내가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거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실제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블랙홀이 그래서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랙홀과 같은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실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게 고린도우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오지만 그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혼미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정확하게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계속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걸 우리는 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 앞에 서리라.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빠지고 산만하게 자꾸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신이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꼭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우수화에서도 보니까 그 여우수화가 임종 직전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을 한 게 있어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와만 섬기겠는데 너희는 어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와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때요? 1장 7절인가 보니까 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이 우상, 재물 이런 거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요. 정말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부처를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늘 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오직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이것도 들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보통 보면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좀 괜히 제스처를 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 또 지체들이 간증을 나눌 때 말씀일기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일기도 써보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속 초점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계속 전하면서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건면한다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일기를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일기 나눌 때 어떤 지체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십년에 한 번 깨달을까 말까 하는 것들을 우리 이 지체들이 함께함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바로바로 깨닫고 정말 한 달 만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말씀일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또 그 말씀일기를 우리가 써서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계속 보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러잖아요. 정말 너무 사랑이 넘쳐요. 우리 상현영주님. 제가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신의 자매를 사랑하는지 아주 너무 보입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피곤한 삶에 살다가 또 모였잖아요. 그러면 좀 노곤노곤 하기도 해요. 열심히 오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저희도 가족이 이렇게 와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밀려온 이유는 다른 교회였으면 저도 정확한 복음을 못 잡았으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 속에 들어온 우리 가족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정말 제가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반드시 받아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그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에게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미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암송한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이걸 또 최근에 우리가 붙들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전후 배경을 보시면요. 그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의 다 시체가 돼서 광야에 엎드러지고 여우수하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 20세 미만의 그 아이들은 다 살았죠. 여우수하와 갈렙만 말하자면 살고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받는데도 전함을 받는데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그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또 내가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해서 계속 가면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에 순정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부모를 정말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그 말씀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그때그때 걸리는 말씀들을 정말 믿음으로 순정해서 가면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요나의 표적으로 오셨고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 자꾸 섞이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섞이면 안 되는 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서로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이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서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지체가 다 다르듯이 몸이 하나지만 다 지체가 다르듯이 역할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함께 부족함을 채우면서 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3재를 보면 마땅히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보시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쓰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고 함께 유기체적인 관계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간다면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고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진액을 짜면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인격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심겨지고 또 가슴 터지게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지체 녹취를 좀 해주셔가지고 기록이 좀 남겨주셨겠습니다. 저도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저도 정리가 딱 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전사님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은 결부가 되지 않았냐. 정확히 다섯 가지 관점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결부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우리 전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행을 딱 짜내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건사님의 간증 보면 그 말씀과 동의이 뭔지를 실제로 우리가 봤잖아요.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서건사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말씀과의 동의이 뭐예요? 말씀과 살아 움직이고 매일 말씀과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실제 보고 용민영지의 명확한 복음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칠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앉아 그날 예배가 축제가 일어났잖아요. 83살, 82살입니다. 큰일 나요. 시험 들어요. 82살. 82살이지만 마음은 20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새벽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행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늙어가야 될지를 우리 어머님이 정확히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영상을 담아놨잖아요. 우리 한번 좀 보고 계속 명확한 복음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랬지만 확실히 그것은 그냥 괜찮게 알았지 그렇게 확실히 못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지 임성 목상의 전도지를 보고 그 읽어보니까 청년은 그냥 읽었는디 막 당기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자고 그것도 자세히 천천히 읽어봤어요. 아 이것이다. 부활의 주님. 우리 준희가 대체나 집에 오면 부활 말씀을 읽고 십자가 주고 부활 아이고 그 소리만 있었는데 다른 말씀도 쎄는디 성경이 다른 말씀도 많이 했는디 맨날 그 말씀을 많이 쎄서 다른 목사님도 다 아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는거 그 의심을 갔는디 아 이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아주 이번에 깨달았어요. 주님을 대하니 딱 놓으시고 주님 절대로 어디로 안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밤에 교회를 가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되겠네.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이정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 빌립보소 빌립보소 사장하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 사물 하나님께 아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림도 없어 구름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하나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히브리사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날생금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후서 새로운 피저물 고린도 후서 5장 15절 6절 그런 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묵하게 하시고 하묵하게 하시고 하묵하게 하니 직책을 주셨네 아멘 10편 말씀해 10편 10편 그렇게 그 하나를 뺀거든요 잊어버렸네 하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 같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옴기에 피하여 쓰는 자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겨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겨우는 순결하여 눈을 밝혀 여호와 겨우의 상이 크다 아멘 우리 여기 우리 지혜들에게 하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지역을 아주 변화시켜서 아주 세계를 뻗어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걸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생명이 뭐냐 정말 복음을 가지자고 보면 복음을 가지면요 기쁨이 넘쳐요 하늘의 사랑이 넘쳐요 희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까 우리 종사님 말씀하셨죠 종사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이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인간에게 그럼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줬냐 예수라는 분에게 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줬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이 뭐냐 사랑이 넘쳐요 넉넉해 우리 어머님 보면 넉넉처럼 확 만약 우리 어머님이 지금 다시 어머님이 잘못했을 때 아마 생명 부흥사가 됐을 거예요 확 생명이 다 딱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략이 있고 기쁨이 없죠 근데요 생명이 없으면 나이 뒤면 날씨 옹졸해져요 우리 아는 분은요 5천만원 있을 때 그것을 달하기도 여행도 안 달하기도 혹시 아 자제 잔녀들이 가져갈까봐 여행가자를 막 그걸 잡고 있었대요 결국 아버님 돌아가시고 5천만원 가족들이 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옹졸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차단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대학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지하니 못해요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이익 때문에 웃는 거예요 다 거래 때문에 웃고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거래가 아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 아자님의 기쁨은 아버지가 주신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본사님을 통해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내야 돼요 세상말 교회에서 들어 봤자 절대 안 돼요 세상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해요 사업가 가는 곳 세상의 인문학은 인문학을 정보한 철학자가 가는 곳 이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녹취하시고 파 기록 남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히 내 심령 안에 딱 골수에 정확히 하고 딱 잡혀야 돼요 아멘 아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역동적인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지 역동적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 좋은 사람은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왜 그분 한의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 공동체가 생명으로 엮여야 돼요 생명 그 생명 있는 자는요 넉넉해요 사랑이 없어요 기쁩니다 만나고 싶어요 안 돼요 세상이 바뀌고 생명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한테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전에 그 아버지 인천에서 세 번째 생명 만드는 분 자식이요 그 아버지 만날 때 다섯 시간 동안 아버지 말을 들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근데요 나이 들고 재산 다 줘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확 불가능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찾아갈지도 않아요 뭐 무슨 행사한테 찾아갈지도 않아요 자기는 골프치로 가면 이게 호로 자식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인자는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자체에 감사해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 호로 자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서 죽고 나서 제사상 차려가지고 울지 말고 울지도 않죠 그게 뭡니까 살아계실 때 죽기야도 성기고 설렁당글을 끓여도 죽기야도 대하고 누구를 만나도 죽기야도 대하는 비결이 딱 한가지에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분의 생명은 보금을 드려야 돼요 생명의 보금을 드리면 사람직이에요 그런다는 게 없어요 들을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용납이 일어나요 이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민의 명확한 보금 마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역사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땅에서 나지 않는 부부로 통하지 않는 성녀로 인퇴된 그분이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을 쓴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육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심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DNA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 부모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닮았으면 아마 영아 배우고 됐을 텐데 우리 엄마를 닮아서 목사된 거예요 그 대연애를 받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딱 받은 거예요 그 생명 예수가 받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도 그 생명으로 살 때요 세상을 이겨요 제가 영상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엄청 저는 보고 만나고 이병철 회장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한국 신화 아니에요 신화 여러분들 대기업을 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들 경제가 이만큼 산 게요 피 땀 흘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의 우리 정말 선진들이요 그 법 먹지 않고 굶으면서 이 민족을요 일으킨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 얘기하고 언론에 떠들지 안 그래요 이만큼 산 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은 대기업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 아이들은 미국 유학벌에 그렇게 미국 싫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그래도 뭐예요 권력 허무한 것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죽음 앞에 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이병철 회장과 한번 보는데 이거 하나 보고 보겠습니다 이분이요 다른 거 고민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있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자식도 해결 못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 연장관 좀 시켜달라고 주사를 딱 맞으니까 연장이 되더라고요 쭉 연장은 될 수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자식이 아무리 돈을 싸줘도요 못 이깁니다 생명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생명을 주신 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 그런 분이 죽는 거야되잖아요 그런데 의문 앞에 책을 이만큼 받았다 하잖아요 한 달 뒤에 이만한 책 누워있는 분한테 주면 뭐예요 한 번에 끝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래 안 그래요 믿을 수 있는 거 증거 하나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님 예수님이란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주면 암 환자가 천만 명이 다 죽어돼요 한 명만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 싸들고 그 병원 가요 한 명 사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열매가 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저희들도 나를 믿으면 영혼이 죽지 않아 살아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허리 아프지도 디스크도 없고 질병께 고통당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이요 소망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한테 늘 전화를 하거든요 어머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살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예수님이 누구요 나의 주님이지 그 말 이 믿음 붙들고 아니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도장을 딱 찍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의 주인이 이걸 믿으라는 거에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준 거 아니에요 믿고 이제 마음과 입술을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돈으로도 못 가요 돈 많이 준다고 가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 빌게이츠한테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천만원 준다고 빌게이츠가 좋아하겠어요 천원 만원 몇조를 가지신 분이 웃은 거에요 그런 걸로 갈 수가 없는 거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두 가지에요 입술과 마음 내가 만일 예수를 뭐로 고백하는 거에요 내가 주인 되었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잖아요 내 주인 됨을 해결하고 이제 누가 내 마음의 주인 모시는 거에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주인이냐고 말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사내 성인 중에 부처님은 86세인데 고기 드시다가 잘못 드셔서 배 달랐어서 돌아가죠 공장님 오래 사시다가 잘 먹고 자서 돌아가죠 서크라테스는 말 잘못했다고 죽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든요 십장에 달려 죄 없는 자가 절제 십장에 남에 달려 조롱다고 죽었는데 다른 점 딱 한 가지에요 이 예수만 우덕에서 살아났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두려워뜨렸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목격한 순간 어! 살았구나 저분이 진짜 말씀드려서 살았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것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가하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자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정말 그거 아니면 잘 먹고 자사하는데 그 가난을 폐카해서 목잠 목잠 목잠임을 당하고 벗겨지면서 순결을 각오하며 전했던 한 가지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우리의 주인 그 주인이 나를 오신 거에요 뭐가 되고 싶어서 진짜 수고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으면 우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우리도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라 다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에요 진짜 탐감으로 주고 싶어서 진짜 힘을 주고 싶어서 진짜 안식을 부린다만이요 기쁨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의 주인 안으로 오시지 않겠어 아멘 이거 하나 보고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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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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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해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